삼성전자가 수원 사업장 디지털시티에 있는 고객중심 멀티 디바이스 경험센터에서 AI 라이프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의 생활 패턴과 제품 간 사용성을 분석, 연구하는 곳입니다. 삼성전자는 부모님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설정해놓은 약 먹는 시간을 스피커가 알려주거나 약이 들어있는 철압을 열 경우 복약 기록을 저장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AI 패밀리 케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앞으로 다양한 AI 제품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AI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어제 광주광역시와 전력데이터 활용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 중인 전력 사용량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1인 가구 안도 살림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복지 업무에 적용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겁니다. 한전은 협약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에 1인 가구 안도 살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등 5개 자치구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서비스를 활용해 공백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KB금융그룹은 KB국민 함께 쿵따리쳐바라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국민과 함께 부르는 희망 영상과 연계해 국민들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올여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겁니다. 이 챌린지는 다음 달 23일까지 배우 박은빈의 쿵따리샤바라 광고 음원에 맞춰 영상 속 국민들이 쳤던 안무 4개 중 1개를 선택해 따라추는 영상을 만들고 필수 해시태그 2개와 함께 개인 SNS에 등재하면 됩니다. 최우수 참여자 등에게는 태블릿 등이 주어집니다. 삼양 라운드스코어는 미국 텍사스에 사는 소녀 아달린 소피아에게 까르보 불닭볶음면 천 개와 감사하에 마음을 전하는 깜짝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아달린 소피아는 지난달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선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까지 조회수 약 1억 회, 좋아요 약 천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다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실은 핑크색 벤을 발견한 이달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형 호치 인형탈과 감동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